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뉴 2025 올 바이오 인 원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듣던 학생들이 많죠 감기에 좀 걸렸어요 코감기 몸 컨디션은 좋아요 열 있거나 몸살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코만 조금 안 좋아가지고 콧소리가 좀 납니다 목도 조금 걸거로 하고요 소리가 원활하지 못한 거 양해 바랍니다 강의 진짜 오랜만에 걸렸다 내가 자 강의 소개 들어가는데요 올 바이오 인 원 이 강의는 뭐냐 한 강좌 안에 바이올로지 모든 걸 다 해제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여서 올 바원 그러기도 하고 ABO 또 생명과학 여기에 이제 ABO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ABO 그러기도 하고 올바원 그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약자로 자 요 강의 소개합니다 자 지금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바원이 곧바로 나옵니다 자 지금 6월 달입니다 자 지금 어떤 시기냐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개념 공부 했고요 표준 내가 커리큘럼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겨울에 개념 공부 섬기한, 섬기한으로 했고 그리고 상반기 동안 상크스로 스킬 고난도 초론용에 대한 스킬 공부를 쫙 했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 기출 문제들 다 풀어봤고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단계적으로 쭉 해오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야 알겠지? 그리고 6월 모평으로 자기 실력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상반기 때 했었던 개념 그리고 스킬을 다시 한번 총정리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 위주로 쭉 공부를 왔었는데 다양한 새롭게 제작된 문제로 엔제 문제풀이 연습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모의고사 연습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강의가 올바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개념, 스킬, 엔제, 모의고사까지 한꺼번에 강의 안에서 한 강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 6월 모평 이후 여름은요 과학탐구 학습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또 개념과 스킬을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제 압축적으로 공부해도 돼요 한 강좌 안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다양한 엔제 문제풀이도 좀 해야 되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건 1, 8 모의고사 얘기합니다 부교의적으로 들어가고 토탈 솔루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지? 시기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올바원 강의입니다 1년 커리큘럼 선생님은 투트랙이죠 정규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정규 강의 섬기한, 섬기한 개념 다 했습니다 겨울에 부록으로 전문의 부교의적으로 개념적 모의고사 그리고 상반기에 가장 볼륨이 있었던 어려운 강의 상크스, 스킬 집중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강의 이거에 대한 부교제로 1, 6 모의고사, 출원용 모의고사 옵션 강의로 5분 트레이닝도 다 끝냈고요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이 올바원 6월부터 해서 7월, 8월 나는 7월 말까지 완강하는데 여러분이 8월까지 완강하면 참 좋겠고 이거와 함께 부교제로 나오는 게 1, 8 모의고사 알겠지?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후에는 파이널과 실전 봉투 모의고사들 20문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쭉 진행이 된 거야 거기다 이제 왔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토탈 솔루션 개념 총정리 할 겁니다 15% 정도 시간 할애 다른 별로 개념 정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거야 대부분 알더라도 다시 한번 하세요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두 번째 고난도 스킬 정리 할 겁니다 35% 정도 시간 할애해서 이게 조금 볼륨이 있어요 총 16개 주제 출원용 스킬 압축, 압축 정리할 건데 상크스에서도 16개 주제 스킬을 설명합니다만 상크스에서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자세하게 여러 예시를 보여주면서 해요 근데 이 올바운에서도 동일한 스킬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훨씬 더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시간으로 다 설명을 할 거야 빠르게 반복하지 않고 예시 조금 줄여가면서 알겠지? 막전지 군수축, 핵경 분석, 세포 매칭 복드립 다인자, 가게도 도려면 이 모든 유형의 스킬들을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상크스와 똑같아요 알겠죠? 이걸 35% 시간 할애해서 할 거고 자, 단원별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266문제로 시간 할애 50% 그래서 올바운에는 N제 성격도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개념과 스킬 압축 정리와 함께 N제 올해 6평은 매 단원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20문제 모두 다 집어넣어서 중요해서 그리고 대부분 자체 제작한 건데 나와 우리 연구원들이 대부분 최신 평가원 기출 문제에 베이스를 해서 이거 변형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요 알겠죠? 이제 여름이니까 조금 난이도 높은 것까지 풀어볼 만해 그리고 EBS가 수안도 좀 나왔거든요 5월 말에 이것들도 괜찮은 문항들 일부 좀 반영을 할 겁니다 알겠죠?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거고 전반적으로 난이도 있고 전부 다 자체 제작한 거라 새로운 문제들을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효율적인 N제 연습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N제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구해받지 않고 제한시간 없이 그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되어도 좋고 30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다 각도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N제입니다 이것과 달리 모의고사는 시간 대푸는 게 필요해 직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찍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것과 달리 N제는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자세하게 심도 있게 알겠지? 자 그리고 18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도 들어갑니다 부교제로 이건 내가 18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최고란도 두 문제를 뺐기 때문에 18문제로 돼 있는 모의고사 18모의고사 보통 다계도와 도열로 변진을 뺍니다 자 그래서 10회분으로 돼 있고 개념형 쉬운 문제, 열쇠 문제 플러스 중난도 고난도 출원용 다섯 문제 최고난도 두 문제 빼고 이렇게 18문제만 잡아도 1등급이 가능하다 이거지 물론 지난 번 6월 모평처럼 쉽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18모의고사로 훈련을 다 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풀고 나머지 한 문제 정도 능이 풀 수 있어 그러면 1등급 충분히 가능한 거야 알겠지? 1등급 확보를 위한 단계적 효율적 실전 훈련이 될 거고 자 올바원에는 이 18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부교제로 출원용 모의고사도 내가 같이 붙여놨습니다 왜? 출원용 모의고사는 상크스의 부교제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한 발 늦게 나오긴 했고요 상크스와 달리 그리고 상크스 이거 완료하고 난 다음에 출원용 모의고사 풀어야 효과가 있는 거라 아직 출원용 모의고사 다 못 푼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18모의고사와 함께 출원용 모의고사도 올바원과 병행해서 강력 추천하는 부교제 모의고사니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강의 형식 약 45강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주 완성 정도 나는 7주 정도 즉 7월 말이면 완강이 될 것 같아 이게 6월 13일 날 6모 반영하고 곧바로 책이 인쇄 들어가서 이때 나오거든요 이때 나와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7월 말에 완강 예정입니다 매주 6강 내지 8강 정도 업로드 할 예정이고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강의 촬영할 거야 자 이걸 많이 물어봐요 상크스랑 올바원 나 뭘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강의가 다릅니까? 물어봐요 많이 다릅니다 자 상크스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스킬 집중 강의입니다 고난도 출원용 스킬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문제를 푸는데 전부 다 평가원 기출문제 특히 출원용 기출문제 이걸 풉니다 스킬 설명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아주 자세히 하고 반복을 하고 심화까지 여러 예시를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60강 정도 됩니다 시간이 길어요 볼륨이 크다 이거지 교재도 두 권으로 돼 있고 510페이지 토탈 그래서 본 교재는 스킬 그리고 문제편이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 179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탈 60강을 완강하는데 복습 60시간이 더 붙어요 한 강당 1시간 60강 60시간 플러스 복습 스스로 복습해야 돼 60시간 120시간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12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약 3개월 정도 10주 이상 걸립니다 이 정도 볼륨 있는 강의 상크스 그거에 비해서 올바원은 올바이오 인원 토탈 솔루션이랑 조금 다르죠 자 얘는 개념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스킬도 압축적으로 정리를 다 한다 이거지 여기 상크스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까지 설명을 해 그리고 여기는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6월 모평만 들어가 있는 거야 올해 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전부다 엔젤을 풀어볼 거야 토탈 솔루션이니까 강의는 훨씬 더 양은 많지만 압축적으로 45강 예를 들어 스킬만 비교를 좀 해주면 여기는 스킬 설명이 이 기출문제 빼고 한 30시간 정도 들어갈 거야 알겠어? 30강 그거에 비해서 얘는 여기서 절반 정도가 엔젤으로 들어간다고 45강 중에 한 20시간 이상이 그리고 개념 설명이 또 여러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킬 설명이 한 1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스킬 설명이 상크스가 2배 길고 올바오는 절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압축적으로 할 거야 교재도 한 권으로 돼 있고 280페이지 문제는 266문제 전부 다 신규 엔젤인데 개념형 문제 136문제 추론형 130문제로 구성돼 있어요 개념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추론형 문제 들어가 있고 알겠지? 이렇게 신규 엔제 45강이니까 마찬가지로 45시간 플러스 스스로 복습 엔제 풀어보는 거 90시간 정도 그럼 12시간 정도로 8주 내지 7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월 이렇게 사뭇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바온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거는 상크스 또는 섬기환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름식의 총정리 복습용으로 이게 좋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거야 많은 선배들이 좋아했고 알겠지?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상크스를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올바온으로 스킬 공부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학생들이 이런 걸 대체해야 되느냐 일단 작년에 내가 상크스를 공부했어 빠른 학생들은 고2 때 상크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고3인데 내신을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크스 놓쳤어 올해 거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극히 드물고 또는 N수생인데 선생님 저 작년에 상크스 다 들었고요 올해 반수를 합니다 올해 다른 거 하느라고 상반기 때 못했어요 그래서 상크스를 못 들었고 올바온을 지금 들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등급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 또는 상크스를 안 들었어도 다른 선생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킬 공부 내가 열심히 했고 작년에 수능 1, 2등급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백호와 함께 올 여름에 올바온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직도 수준이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상크스 대신 올바온 들으려고 한다 그건 조금 무리수가 따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크스 건너뛰고 올바원만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강의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 수강할 때 집중에 집중하셔야 되고 혼자 복습 반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표준 강의 내가 추천해 주는 거는 섬기안과 상크스 이후에 올바운드는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수강 대상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모평 4등급 이상인 학생들 이거 좋습니다 물론 5등급, 6등급이 못 들으라는 법은 없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섬기안이나 상크스가 낫습니다 알겠죠? 4등급 이상 수능 목표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이 올바운 좋습니다 알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과 스킬 학습 후 총정리 복습 원하는 학생 그리고 다양한 신규 엔제풀이를 원하는 진짜 상위권 학생들 정말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엔제 더 필요해 백호호 선생님의 문제가 괜찮다 고퀄리티다 내가 얘기 들었어 풀어보고 싶어 이 올바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크스 1회독 후 빠른 스킬 복습이 필요한 학생 즉 상크스를 내가 2회독, 3회독 하라고 적극 권장하거든요 시간이 좀 안 돼서 상크스 1회독만 지금 끝냈어 그리고 7월 달 됐어 올바운으로 상크스 2회독 복습 대신에 가도 되겠다 이거지 알겠지? 상크스 미수강한 학생 아까 자세하게 얘기했어 앞에서 그런 친구들은 올바운 들어도 되는데 단기간에 스킬 학습을 원하는 열정 있는 학생 또는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이 올바운만 들어도 되고요 알겠죠? 한 번 더 등급별 추천 커리 4회권 1등급 이상인 학생들 올 6모가 됐건 아니면 작년 수능이 됐건 상크스 2회독 또는 3회독 후 올바운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는 추론형 모고 1팔모고 실전모고 이거 7월부터 나와요 이거 병의형 가시면 좋겠고 주인거 2,3등급 상크스 1회독은 적어도 해라 그리고 올바운 수강해야 돼 알겠지? 일부 학생들이 자꾸 이래요 선생님 올바운 벌써 나왔네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내가 상크스 절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올바운으로 해당 진도 이후부터는 넘어갈까요? 그러지 마세요 상크스마저 들으세요 상크스가 훨씬 더 자세하고요 차분히 반복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상크스 하다가 8월 말에 끝났어 9월 달에 끝났어 그때 올바운 들어도 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상크스 1회독 하고 올바운 올바운이 아닌 상크스 1회독 하고 상크스로 상크스로 2회 3회독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좀 더 빨리 개념과 엔젤 풀고 싶다 그럼 올바운으로 와도 되고 뭐고 이런 거 병행 가면 참 좋겠고 하위권 4등급 2학 절대 친구 따라 욕심내지 마시고 섬계환, 승계환 개념부터 잡으세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 빨리하면 승계환 한 달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올바운으로 옮겨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현실적인 목표 2등급 정도로 잡으시고 올바운 수강할 때 무리하게 모든 스킬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물론 섬계환, 승계환 후에 올바운 대신 상크스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개념용 무거우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모의고사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 소개 본교재 올바운 이겁니다 그리고 부교조로 일판 모의고사 이거 꼭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 초론용 모의고사도 상크스 때 3월 달에 나오긴 했지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바운과 함께 실력되는 학생들은 동시에 병행한 거 하시고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올바운 수강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좋고 알겠지? 자 교재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념 총정리 고난도 스킬 16가지 주제로 이것도 압축적으로 정리 자 그리고 엔젤은 자작문제 다 이렇게 2단 편집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꼭대기에 육모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매 단원마다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EBS 응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매 단원 마지막 부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해설 해설 참고로 작년과 달리 분건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해설과 정답 분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PDF로 제공도 해주긴 합니다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리엔테이션 18모의고사에 따로 할 겁니다 봉투 형식으로 제공될 거야 해설과 OMR 카드 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부교재료 출원용 모의고사 이건 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40회분이나 돼요 많이 있습니다 문제 많이 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모의고나 출원용 모의고사 전부 다 올바운 또는 상크사와 함께 구입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서 올바운과 그리고 단독 강좌 이 출원용 모의고나 18모의고사 단독 강좌로도 구입할 수 있고 비타민 페이지에서 단독 구입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올바운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여름바기에 열심히 과학탐구 집중하셔서 다가올 9월 모평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꼭 1등급 만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